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플레이하는 거를 조이콘 휘두르는 게 아니라 프로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짓장 돌리는 게 L버튼 누른 채로 오른쪽 스틱을 움직이는 거네. 이것 좀 불편하네. 익숙해지기 힘들겠구만. 이렇게 L버튼을 안 누른 채로 오른쪽 스틱으로 움직이면은 이게 딱 스틱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칼질을 하네. 하하. 자, 찌르기는 클릭으로 하는 거고. 자, 아무튼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내가 뭐 해야 됐더라? 아, 내비게이션 나와봐. 나 뭐 해야 되니? 시간 신청해서 젤다님과 함께 있던... 아, 봉인된 땅으로 가라 했었지. 참, 맞다, 맞다, 맞다. 아, 누게 플레이 시간도도 보여주는구나. 됐다, 야, 그거는. 벌써 12시간이나 했다고. 아무튼 봉인된 땅으로 가면 된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죠. 얘 dest interns 휙Chm 시원시원하게 떨어진다? 어이흥? 얘는 왜 왜 왜 왜 링크 버텨지네 이것? 햇틱 때려 이걸 일어난다고 뭐 몸이 아프잖아 링크노 좀 더 착지 잘할 수 없냐? 왜그래? 뭔 새들이 달라붙어 우와 뭐냐 이 쬐끄만 새는 얘는 왜 갑자기 따라온거고 뭐 뭐야 저건 입이 쩍쩍 벌어지네 으흐흡 내가 굳이 안뇽도 돼있구나 어디냐 여기 얘가 왜 갑자기bleолог이 되었어 나..나는 닛 절다가 흈라지고.. 네녀 currently 아 일자리 철랑 철랑 돌아다니니까 넓..너를 따라가면 절다를 만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그런데 저건 뭐야? 해경신 대체 뭐냐고! 그렇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따라 떨어지냐 여긴 어디냐고! 나 알고 있지 쟤네도 여기 있는 거냐? 구름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되게 여유있는 표정 일단 진정시키고 웬 손짓 입을 열어 말할 줄 알잖아 그새 새가 날라왔네 솔직히 이 녀석이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동물들이 잘 따라하는 거 보니까 얘도 착한 앤가본데 그니까 결국은 뭐야? 쟤네도 무서운 거냐? 끝떡 그렇군 무서하군 무서하구나 흐흫 흐흫 잘 됐다 흐흫 흐흫 다행이야 진짜 착한애네 울어줄 줄도 알고 야..링크 말을 좀 이어서 해봐 여기 여기 버드랜드 라고 이름 붙이자 갑자기 여기 아니 뭐 아무도 여기 이름만 붙였을 테니 뭐 그래서 링크 그니까 이 길로 쭉 가면 신진이 나오고 그곳에 할머니가 젤다의 행병을 알고 있다고 그래 좋아 좋아 링크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제 넌 가서 발 뻗고 톡 셔 이제 버드님이 널 대신해서 젤다를 찾으러 가주마 이 몸이 젤다를 구한뒤 둘이서 같이 섬으로 돌아가 흐흐흐흫 흐흫 흐흐흫 그러보시라구 쟤들한테 오케이받았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거야 흐흫 아무튼 너 이제 걱정 안해도 된다구 그럼 난 그 할머니한테 가야지 랩터 뛰네 몸조심해 링크 끝까지 걱정은 해주는구나 일단 나도 따라가봐야지 근데 여기 이런게 있었나? 돌땡이? 이거 아 이렇게구나 던지는 것도 오른쪽 스틱으로 이쪽이 맞았나 근데? 지도 아 이게 아니라 지도 어떻게 보더라? 아 마이너스 맞지? 이쪽으로 길을 열어놨었으니까 아 근데 이거 오른쪽 스틱 움직이는거 L 누른 채로 움직여야되는거 영 익숙해지지가 않네 그냥 조이콘으로 할까? 아니면 이 파트만 이렇게 마주할까? 뭐? 뭐라고 할마니? 그 뭔소리야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유감스럽게도 눈치 빨라 하이엄 제일다를 구할수있는건 니 녀석밖에 없다는 말 하려는거냐? 링크 웃기지마 사명인지 뭔지 내가 할게 뭐냐 난 그런거 인정못해 절대 인정못해 어디가 행동력은 끝내주는구만 링크 젤다는 만났나 그렇군 만나고 왔구만 어르신 그렇게 계속 앉아있으면 욕창 생기는거 아니에요? 조금 움직이셔야지 그대가 봤던 젤다 곁에 있던 자의 이름은 인파 젤다를 위하여 여신께서 보내신 신복이지 그렇구만 젤다와 인파는 여신께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어떤 장소로 이동했다네 허나 아 그때 사용했던 문을 인파가 이미 부숴버렸다면 둘을 쫓아갈 방도는 하나밖에 없다네 젤다로부터 받은 하프 그 힘을 사용하는 거라네 그런데 링크요 그대는 하프를 연주해봤는가 아직 해본적이 없는 모양이구만 그럼 연주 방법을 알려주겠네 내가 말하는대로 따라해보게 갑자기 음악학원? 우선 우선 엑스로 하프를 들고 준비를 내보게 엑스 냅다 꺼내는구나 연주가 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니까 조이콘으로는 조이콘으로는 그냥 또 흔들어 대는 거네 좌 양옆으로 알았어 연주할게 왜 이렇게 보자 응? 내 머리장식이 흔들리는 것처럼 천천히 연주할게 아 메트로놈이야 그게? 땡기르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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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르르르륵 땡 됐어? 아이 고맙사 고맙사는 뭐야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세 이번에는 빛의 띠에 맞춰서 연주해보게 그건 또 뭐야 그대의 연주에 맞춰 내가 노래를 하겠네 어휴 어르신 앞으로 그대가 필요로 하게 될 노래라네 너 노래? 뭐 뭐 뭐야 이건 응? 빛의 띠에 맞춰서 좀더 빠르게 연주하게? 아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네 아 띠가 밖으로 나갈때 땡기고 들어올때 땡기고 이런식이구나 이런식이구나 아 애매하네 아 아멘 여신의 노래를 배웠다. 그대로부터 전해진 신비한 멜로디. 근데 없는 악기들 소리는 왜 대체 어디서 들려오는거냐. 아무튼 연주를 배웠고. 못반짝굴인데 뭐야. 응? 뭐여 이게? 웬 기둥? 지금 그대가 되고 있는 하프. 그것이 이 땅을 통치하던 여신의 유물. 여신의 하프. 연주하던 멜로디에 따라 몇가지 신비한 현상을 보러 일러키는 신비한 악기라네. 그리고 그대의 눈동자에 비치는 거대한 벽. 그것이 시간의 문. 젤다가 향한 세계로 연결되는 이 세계에 남겨진 마지막이다 유일한 문일세.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대는 어떤 장소에 가게 될걸세.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많은 고난을 뛰어넘어야 하고 위험에 계속 직면하게 될걸세. 링크. 그래도 그대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여신이 선택한 운명의 아들. 이곳은 역시. 그 자가 결결해보셨단 말인가. 문의 출현에 반응하지 않을까 예상은 했었지만. 설마 이렇게나 빨리. 링크. 얘기는 나중에 하겠네. 지금은 서두로 큰 구멍에 가서 상태를 살펴보게나. 큰 구멍. 처음에 내려갔던 거기 말하는건가. 바람타고 올르락내리락 했던 거기. 이쪽으로 나가면 되는건가. 나가보자. 거기 있는 데서 그거 있었지 않았나. 시커멓고 이 큰 친구. 고래같이 생겼는데. 징글징글했던거. 뭐든 여기 있었네. 아우 어르신 일어나셨네. 다리 안 저린가? 뭐? 뭐지? 이게 뭐야 이제. 지면이 흔들리고 있어. 말도 안돼. 그렇겠네. 얘네는 하늘에 있는 떠있는 섬이었으니까. 이런 진동은 처음이었구나. 링크. 서둘러 중앙에 있는 보은의 돌기둥을. 확인하거라. 언제 그 괴물이 부활할지 모르니. 조심해서 접근하게. 그럼 서둘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여기다. 가봐. 이거 그냥 쭉 빙 돌아 내려가야되나? 떼어내려봐. 흥! 아가! 아이고 아파라. 흥! 흥! 아 하트 두칸 까는데? 자. 여기 왔다. 참々. 잠잠. 해지진 않는것같고. 목에 땅에 팔. 기름샌다이, 기름샌다이, 기름샌다이 기름샌다이. 오오오ow 썩은파인애플 안녕. 어어어 맛보기에 저런게 박혀있으면 화가 낼만 하지 봉인된기는 아버리는 귀엽다 역시 보기는 깼구먼 아 발은 귀엽다 역시 보그는 깼구먼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지 아무튼 그 녀석을 그 구멍 밖으로 내버리면 안되네 신전에 가까이 오게 해서는 안돼 이걸요 제가요 어떻게 해요 말이라도 어 발톱이 깨진다 어 미안해 어 보그만 해도 내가 아프네 희 희 희 희 빨개진다 빨개진다 뭐한다 쟤 뭐한다 어어 그렇게 멀리 안오는구나 야 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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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째로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희 희 희 희 희 희 희 희 호! 아이 좋아 이러고 이 신경을 찔러야 되냐? 아 안닿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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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뒤에도 있었구나 아하 ah 춥 Ugh 히히히히 기다렸다가 뜨거워? 뜨거워? 호? 호? 이러면 뒤로 자빠져 하긴 뭐 발톱이 저렇게 쌩으로 뽑히면 아플만 하지 미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니 그 다음은 어디야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말을 해주셔야지 내가 아는데 이건가? 어떻게 해야돼? 이렇게 해야되나? 응? 이렇게 해야되나? 응? 아닌데요 얘를 뭐어떻게 아얘잇난다 발톱이 리필되나 이러면? 그건 아닌가? 빽 손지르고 아 리필되는구나 다행이다 야 링크 괴물의 범위는 돌기둥에 달려있을께야 그 돌기둥을 잔해검으로 박아넣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될것을 박아넣으라구요 에이 글쎄 저까지 아 자빠진거죠 기다려봐 친구야 세번 콕콕콕 찌르면 되는구나 콕콕콕 이렇게 와서 쏙 콕콕콕 콕콕콕 아이조아 콕콕콕콕 콕콕콕 확실해 조이콘보다는 공격이 정교하게 잘 되는 느낌인데 그 외의 조작이 쪼끔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힘들단 말이야 그럼 띠띠띠띠띠띠 이거를 아래에서 위로 때려야되나? 맞네 이렇게 이러면은 이거는 배를 깔고 누워버리고 애가 빨갛게 익었는데 어디가니 아재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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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가니 어디가니 갑자기 그릇막 가시면 안되는데 히이ㅣㅣㅣ 뽁하고 나오나? 귀엽구만 이러고 또 발톱이 리필 맥주 나 여기서 다시 내릴고 다시왔어 다시왔어 칩을 한번 봤자 걸음이 좀 빨라진거 같다 친구야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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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꽉 찍는거 말고는 공격 판정은 없는데 발라붙도 되네 깔리지만 않게 조심해보고 뒤로 돌아 콕 호우 콕콕콕 됐지 한 세번정도 잡아떨리면 될까 싶은데 띠띠띠띠띠띠 아 좁아 아 좁아 아 좁아 안녕 하나 둘 셋 이러면 또 앞으로 뱃자루 뒤집고 빨개지고 아 따 따 따 따 따 바쁘다 바쁘다 호우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나도 위로 올라가자 자 올라온다 한줄 남은거 이제 친구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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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뭐가 떼댕 떼댕이지? 신심으로 다시 재생되고 아 이제 걸을 때마다 공격이 되네 살벌한 친구야 히이이이 아파 야옹 야옹 공격이유 공격이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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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앞에 서 기다릴께 꾸욱 돌리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니야 오면 안되지 참 오면 안되지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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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핳 아파라 아 좀 살살 좀 하죠 친구야 살짝 뒤로 빼면 안맞는 거리구나 이건 내가 너무 덜겠고 아야 이건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오우 그럴싸하게 피했다 히힛 히힛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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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점 누르기 정말이면 되고 직장 이쪽을 아잇 끝 치고 아야야야야야야 왜이렇게 발을 질질 끌어 그렇게 걸으면 안 돼 야 됐지?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뒤로 뒤로 앞으로 앞으로 다 올라간다 왼쪽에 지금 보니까 게이지가 있었구나 높이 게이지가 터지나 설마? 목구념은 꽉 들어 막혔는데 맘이 짧았다 아 어쩜 그렇게 괴로워할까이 음? 어우 돌기둥만 남기고 애가 사라지네 다시 있네 어 비는 날아간다 어우 뒤로 음.. 다시 봉인 박혈어줘 박혈어줘 지금이네 링크 그 봉인의 돌기둥에 스카이워드를 발성하기나 서두르게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후!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떨어지면 발목 아파요 일단 모으면서 가고 호잉! Dying 반짝 삼각형 아 그걸래 데니가? 땡 안 되는데 응? 응? 하... 타이밍 있었구나 때랭 오오오오오 그런걸 또 어디서 배웠어 빰빰빰 빰빰 빰빰 빰 그럴싸아해졌다이 잘했네 링크 아이고 어르신 힘들어 보이는데 각성 직후라고는 해도 그 녀석을 다시 봉인하다니 대단하네 그러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아주 약간의 시간에 벌어든 것에 지나지 않아 그대가 봉인한 거대한 괴물 그것은 진정 무서운 존재라네 좀 전에 상태를 봐서는 언제 다시 봉인을 끼고 나타날지도 몰라 그대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남아있지 않네 링크 신전으로 돌아오게 아까 하던 얘기를 맞이하도록 하지 버드는 집에 안 가나? 아이고 어르신 맨발로 오셨었구나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 같네 보다시피 네 지금은 돌덩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건 잠들어 있는 상태 깨우기 위해선 특수한 그리고 강대한 힘이 필요하다네 네 그 힘이란 각각의 각각의 땅에 잠들어 있는 세계의 성스러운 불꽃으로 그 검을 성장시켜야 하네 모든 불꽃을 검으로 흡수할 때 그 검의 새로운 힘이 기댈 걸세 세계의 불꽃의 단서는 그대의 고향 스카이로프트에 내려오는 여신의 노래 그 가사 속에 숨어있다네 그 수수께끼를 풀어 성스러운 불꽃을 찾게나 일단은 스카이로프트로 돌아가게 일단은 스카이로프트로 돌아가게 그 섬에는 여신의 노래 가사에 대해 상세히 아는 자가 있을걸세 돌아가서 탐문을 하고 아이고 젤다야 불달린 것 같다이 뭔가 결의한 듯한 표정인데 뭔가 결의한 듯한 표정인데 분하지만 그 할머니가 말 안되도록인가 봐 난 젤다일고 할 수 없어 쿨하게 인정을 하는구나 또 그대에게 은그대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네 오다이게 될게야 대답은 해야지 이놈아 여신의 노래 그럼 가게나 링크 사명을 다하여 젤다를 구하기 위해 지금은 그 몸을 그대의 운명에 맡기게 끄덕 아무튼 일단은 마을로 돌아가서 탐문을 해서 뭘 알아보라는데 네비교신이 왜이렇게 반짝거리냐 여신의 노래 젤다님이 비행의식날에 부르셨던 노래로 추정됩니다 기사 학교 사람에게 물어보면 가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확률 85% 아 또 네비게이션같게 알려주는구나 자 아무튼 시간이 적당한거 같으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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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는 허리